변호사님 예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까 밀실 안에 안구인식장치를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 옷을 밀실 안에 넣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옷 안에 장치가 있었습니다 야 야 너 너라뇨 너 변호사님이 옷을 넣으셨잖아요 그걸 왜 옷에 넣었냐고요 그럼 어디 넣었습니까 그걸 뭐 룰루라를 들고 다닙니까 인식장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입니다 예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단 하나입니다 야 너 야 이제 정말 이 거울이 무너져야 그 물건을 씻으세요 전 지금 제 마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백발배를 하다 보니까 고처님의 기운이 마음에 느껴져서 고소님의 깨달음은 처음들이 다 뒤지지 두 번 깨달았다가 고맙다 지겠습니다 고 apply 받 Unternehmen 아 아 아 아